D점멸 vs F점멸 응 F2점멸 롤드컵 우승 vs 니그 3연승 롤드컵 우승 불좀꺼줄래 vs 와우 불좀꺼줄래 롤 못하는 수지 vs 롤 잘하는 제시카 롤드컵 우승 vs 니그 3연승 아니 제시카 제가 제시카예요 저는 제시카 그 뭐에요? 준비한거에요? 네 외웠어요 그래야되는데 엄마 잘할 수 있을까요? 또해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모든 준비는 환영합니다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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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되셨어요? 네 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Hi, this is Raker from T1 롤드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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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? 요즘에 이제 시즌이 끝나서 여러가지 외부 일정들도 많이 하고 있고 개인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촬영 제의도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때 가장 인기를 실감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밖에 나가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 때문인지 못 알아봐서 좀 아쉽네요 평상시에는 시즌 중에는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팀 연습과 개인 연습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B시즌에는 좀 그 시간을 다른 외부 활동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보는 시간도 있고 최근에는 음악도 가끔씩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것을 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음 약간 집돌이 스타일이시구나 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연히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제 한국에 출시돼서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사실 롤에 제가 또 재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취미로 하다가 딱 제가 오니까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? 반대하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경기 시작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이완시켜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정신력을 위해서는 명상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체력적으로는 역시 운동이 가장 좋은데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많이 잘 돼 있고 따로 저희 팀을 위해서 트레이너 분들도 주에 몇 번씩 오시기 때문에 저희 체력 관리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음 가장 인상 깊은 경기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에 제가 우승했던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SKT is the team that starts slow and finishes 졌을 때는 일단 시간이 가장 좋은 약인 것 같고 다음 경기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잘 부드럽게 넘겨내는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음 반려라 방탄의 최초 게스트로 나가셨잖아요 BTS 선수 BTS 분들이랑은 친분은 별로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BTS에서 T1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이가 왔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이라니까 뭔가 좋네요 워낙 게임만 하다 보니까 아이돌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예 모르고 왔는데 만나보니까 다들 또 개성 있고 재치 있는 분들이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게임도 하셨잖아요 네 그 방탄 멤버들 중에 한 명만 T1으로 영입을 해야 된다면 음 음 저는 영입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한 명만 고르면 나머지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그럼 깊은 뜻이 네 저는 다 못하셔서 그런 줄 알고 그것도 있어요 아 그것도 있어요? 네 그거는 저희가 자르던지 해볼게요 네 최근 손님 선수라도 광고 촬영을 하셨잖아요 네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어요? 실제로 보니까 정말로 손흥민 선수였고요 아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죠? 정말이었고요 만나서 별로 이야기를 못 나눠가지고 독후감은 없었고 아 그래도 광고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맹숙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면 보시면서 손흥민 선수의 연기가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? 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와우 그러면 페이커 선수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전에 비해서 좀 연기가 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직석으로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도 조금은 늦지 않았을까 오 라고 바라봅니다 와우 그 커뮤니티에 보면은 페이커 선수 헤어스타일 변천사가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 없으세요? 한번 봐야겠네요 네 근데 헤어는 주로 어디서 아시는지 네 머리는 그냥 동네 미용실 가까운 데로 가고요 최근에는 블루클럭도 한번 가봤고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고요 그만큼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팬의 질문을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멋지고 귀여우실 수 있는 건지 비결은 없고 그냥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아재기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네 이거 그런 거 약간 좀 귀여움을 의도하시는 게 아닌지 아니에요 0.1% 정도 아 0.1% 정도 의도했습니다 아 제가 그걸 또 캐치했네요 네 페이커 선수에게도 롤모델이 있나요? 저는 보통 저 스스로 많이 판단하고 또 저 자신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을 롤모델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이 자식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자세도 앞으로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목 쪽에서 뻐근함을 좀 많이 느낀다든지 아니면 손목에도 뻐근함을 많이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직업들도 그 직업들만의 고충이 있을 거고 저도 프로게이머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한 8 정도 되는 것 같고 해야 하는 일이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게임을 하는 것보다 뭐 다른 걸 하고 싶은 날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진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역시 게임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고 또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부담도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남들의 시선 같은 것들을 많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자부심이 들고요 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프로게이머 생활에 전념을 하고 있어서 미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고 있지는 않고요 그때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앞으로도 많이 하고 또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지 않을까 어떤 일을 하든 행복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끝났는데 불 좀 꺼줄래? 보통 연기사과 운동하시는 거예요? 네네 아 단체 운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개인 운동도 선수들이 원하면 안 되는데 여기 기구들은 거의 잘 안 쓰고 아 저는 맨몸 운동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? 아직 기구를 쓸 레벨이 아니라 아 거기 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아 유튜브 자주 보신다 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기억만 보고 혹시 있어요? 최근에는 강아지 강아지를 봤거든요 그 뭐지? 그 엉덩이 뒤뚱거리는 강아지 그거였죠? 시바겸 그 시바겸 그 시바겸 그 시바겸 아니야 왜 시바겸 맞아요 맞아요 아리노토를 보시는 강아지 어? 어떻게 아셨어요? 저도 그거 봤어요 그거 보면 힐링되시죠? 강아지 보면 네 재밌어요 음 저도 유튜브에 제 영상도 몇 개 있어요 네? 아니에요 강아지세요 강아지는 아니고 네 코리안아웃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아 안녕